안녕하세요 울산산상입니다. 1인 2역 흰공대 노랑궁 200대 200 함께 쳐 보겠습니다. 화이팅! 이야 이쪽은 여기에서 스물 사이즈에 제대로 될란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호이케! 200대 200! 아... 잠깐만요. 이쪽 이제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자 맞네 기분이 낫지만 사절 아 초보로 으 예 으 오죠 노랑궁선수로 자라고 하십니다 으 쪄 실제 8대 0 디펜스 좋고 하지만 김공선수도 제대로 아 호텔을 빠져버리네 8대 0 5점 10점 12점 13점 14점 14점 15점 16점 16점 17점 18점 15점 15점 16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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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점 16점 17점 1점 들어가자 들어가야지 2점 쉽지 않네 3점 4점 우와 뺄 수 있다 4점 개수롭게 늘어드려도 좀이또하네 4점 누랑 누랑봉사 쓰자 마무리 커굴 파괴 오자 6점 구슈 들어가야지 7점 8점 8점 구슈 구슈 오늘 안주네 쉽지 않네 살려놓을수도 없고 8점 디펜서 세다 오케이 구슈 구슈 아잉 쉽죠? 우와 만만치 않네 구슈 대구슈 아잉 하... 아... 아... 고점들이 고션... 팔짠들이 고션... 에휴... 아... 이에...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아... 청구샷... 발전되네 쿠션 오케이 9점 쉽죠? 쉽죠? 쓱 쫓지 않지만 아야.. 지금 바까먹으면 어떡해 쉽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치고 나갔다가 다시 쿠션 하나 둘 쿠션이니까 쿠션 천사 네 쿠션 바로 삼자 우와 정산업이니까 지금 자 세워치기 흠.. 쉽지 않네 오케이 쉽죠? 10점 키스볼 아.. 10점 대 쿠션 이야.. 이 쿠션을.. 세월이 떼어버려 자 천수볼 10점 대 쿠션 천수볼 역전의 찬스 역전의 찬스 역전의 찬스 11 12 13 14 15 16 15 초코로 16 17 18 18 19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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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 구성 조금만 역전이 아니네 아, 두쿠션 깨끗한 툴푸션 이야 놀아공성 놀아공성 잘했어 자 1인 2예고로 재미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